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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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서웠다, 매서웠다. 야, 큰일 났다. 와, 큰일 났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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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우리 2라운드 파상고의 승리로 돌아갑니다. 축하는 축하하고 선생님이랑 저랑 저희들 해봐야 되니까. 1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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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딱밤 맞죠? 딱밤 맞기? 딱밤 맞기? 딱밤 맞죠? 괜찮으실까요? 네, 괜찮죠. 자, 그러면 아침 사람이 딱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.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제일 잘하는 에이스였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진짜? 지켜볼게. 자, 그럼 에이스. 깜짝 놀랄걸. 안 본다니까, 형. 이런 건 노룩이에요. 노룩이에요. 이런 건 보는 건 아니야, 공. 아, 그렇군요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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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요. 아니, 선생님. 선생님, 웬만큼 여기 보는 건 어디 있어요? 아니, 근데 노룩 안 본다든지 여기 봐. 가. 오케이. 오. 오. 머리 안 걸렸는데. 오, 치즈. 아니, 안 볼 거면 게임 왜 하는 거야? 아, 랠리도 좀 하고 그러세요. 오. 세, 너무 세. 매서웠다, 매서웠다. 심장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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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집을 지신다고요? 자, 가겠습니다. 위험했다 이거. 방금 당황한 것 같은데? 자, 여러분들 방법을 준비하세요. 한 점차, 한 점차. ... ... ... ... ...